부지냐 버크에 살면서 백악관까지 30분 거리입니다. 근데 아직 바이든 대통령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매일 만납니다. 어떻게? 신문과 TV로 뉴스를 통해서 만났죠. 저는 에리자베스 여왕을 만난 적이 없고 궁전을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때로 만나고 봅니다. 어떻게? TV나 신문으로 직접적으로는 못 만났어도 간접적으로 만나고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전문하신 전지하신 창조주여 우리의 근본 아버지시여. 아멘. 네 아버지시여. 가장 어리석은 사람들은 누구냐?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은 없어. 가장 어린 사람의 성경은 하나님을 만난 자들이 기록한 책이에요. 그거 아셔야 돼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추리옥기 33장에 모세가 신의 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최고의 장면, 가장 신령한 장면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육과 원칙에 의해서 정확하게 모세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모세가 본문에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얼굴을 좀 배우고 싶어요. 오오, 안 돼. 내 얼굴을 보는 자는 죽어. 그냥 강한 전기뿔이 비치는데 벌레가 막 확 터죽잖아요. 그것처럼 그 지구하신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때 너는 죽어. 그렇게 할 수는 없어. 그리고 뭐라고 하시느냐 하면 내가 지적한 한 곳이 있는데 그 높은 신의 산 위에 바위에 서 있어라. 그럼 네 앞을 내가 지나가리라. 와! 그리고 바위 틈에 있으면 내가 너를 덮어주리라. 그래서 너는 내 얼굴은 보지 못하고 내 등만 보겠다. 그렇게 보여주신 거예요. 내 등을 볼 것이다. 너는 바위에 서 있어라. 바위 틈에서 나를 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곳. 내가 바이든 대통령을 만나지 못했어도 만난 것처럼 모세가 만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나도 만난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다. 마치 손바닥으로 얼굴을 가리고 하늘이 없다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 가장 어리석은 생각이죠. 모든 만물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모세가 청원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안 돼. 내 얼굴을 보고 살 자가 없어. 그 반석 위에 있어라. 그 반석 틈에 있어라. 이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다. 그러면 반석은 뭐냐. 반석은. 마태복음 16절에 보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질문합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예수님이 기뻐하십니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반석. 반석 위에 서서 반석으로 가려서 내 얼굴을 버리라. 하는 큰 반석이. 여기서도 반석이 나옵니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말씀의 핵심은 뭡니까. 반석입니다. 반석이 뭐냐. 캐드릭 천주교에서는 반석은 베드로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일대 교황이고 지금 교황으로 쭉 내려오신 분이 교황이다. 이렇게 흘러가는 거죠. 그러나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을 얘기하실 때에 베드로가 그리하지 마 없어서. 그랬더니 베드로를 향해서 사타나 물러가라. 이 반석이라고 칭찬했는데 금방 사타나 물러가라. 베드로가 반석이 될 수가 없죠. 금방 사타이 되어버린 거예요. 반석이라고 그러면 어떻게 정해야 하냐. 반석이라는 것은 베드로가 고백한 그 베드로가 아니라 고백한 고백. 그 고백의 주인공 되시는 예수 구시도. 그 예수 구시도가 반석이다. 따라오십니까? 이걸 믿으세요. 오늘 초점이 거에요. 예수 구시도가 반석이다. 그 믿음의 고백. 그 베드로 고백한 그 고백. 예수 구시도. 그 예수 구시도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것이 반석의 차이가. 캐드릭과 개신교의 차이가 바로 이 반석의 차이에서 나와. 이렇게 해서 모세는 바위 위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 만남은 오늘 나도 만나는 거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을 만나고 계시는 거에요. 그 믿음으로 그 고백으로 우리가 예배드리는 거에요. 그렇죠? 네. 만나는 거에요. 어떻게? 그 반석 위에서 만나는 거에요. 모세가 반석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나도 반석을 통해서 만나야 돼요.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너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너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뭡니까? 관계를 말하는 거에요. 관계.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 요게 신앙생활이에요. 베드로가 고백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도마가 말하죠. 예수님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로마서 5장 8절에 내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내가 그것을 믿습니다. 내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내가 죄인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독생자가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 고백이에요. 그 고백이 나이겠느냐? 천하인간에 세상에 어떤 이름으로도 천하인간에 다른 이름으로 구원을 주신 일이 없어.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갈 수 있어요. 반석되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가는 거에요. 그래서 구원 받는 거에요. 그것이 믿습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아들어. 주 예수 하나님의 독생자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다. 이 관계가 말아요. 관계. 2000년 전에 저 이스라엘 나라에 살았던 목수 출신 예수가 나와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따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에요. 그러면 못 쓴 거에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셨잖아요. 부활이 없다면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할 말이 없어. 그러나 부활하셨어요. 그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인 거 증명됐어. 부활하심으로 그 예수님이 독생자로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보금이 증명됐어. 부활하심으로 나는 자격이 없지만은 그 믿음 때문에 은혜로 거져주시는 선물로 내가 구원 받았다는 것이 증명됐어.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최소함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부활한다. 나도 부활한다. 이게 보금입니다. 나도 부활한다. 이것이 보금이에요. 그러므로 빌립 제자가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 하나님을 좀 보여주세요. 모세가 하나님을 보기로 원합니다. 할 때 말씀하신 것처럼 빌립이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셨어요?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자입니다. 믿으세요? 요한복음 8장 마지막에 보면 내가 하나입니다. 내가 하나입니다. 내가 아브라함 이전에 내가 있는 이라. 아브라함이 낳기 이전부터 내가 있다. 나는 하나입니다. 나는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그 사람이 참된 성도인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삼위일체의 비밀입니다. 삼위일체의 비밀.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지금 어떤 면에서 참 위험한 때에 살고 있어요. 왜요? 이 코로나가 잠시 지나가는 금방 끝날 줄 알았는데 지금 2년째, 3년째 가잖아요. 그러니까 예배도 못 드려. 그리고 방에 꼭 갇혀 있어야 돼. 그 사람 접촉을 못해. 대면 예배를 못 드려. 이러니까 영적으로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믿음이 식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영적인 삶에서는 우리가 지금 비상이야. 비상. 영적인 비상. 어려운 때다 그 말이죠. 이런 때에 내 신앙을 바르게 해서 예수님과 멀어지지 않도록 내 신앙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여러분 모두가 더 기도하고 더 믿음에 굳게 쓰고 더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베드로가 어떻게 됐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일에는 적극적으로 앞장섰던 사람이요. 매사 적극적으로 앞장섰던 사람이요.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 네가 나를 모른다고 세 번 부인하리라. 그런 예수님의 경고를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잡혀가셔서 빌라도 법정에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데 베드로는 멀찍이 따라갔어. 멀찍이. 멀찍이 따라갔어. 이거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적극적으로 앞장서서 나가는 사람이냐? 아니면 그렇게 열심히 있던 사람이 뒤로 떠서 멀찍이 떨어졌어. 멀찍이 따라갔어. 교회가 멀어지고 신앙생활이 멀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예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멀어졌어. 왜 멀어졌어? 거리가 멀어졌느냐? 마음이 멀어졌어요. 아무리 먼 거리도 마음이 가까우면 가까운 거예요. 아무리 5분 거리 있어도 마음이 멀어지면 먼 거예요. 오늘 내 신앙상태를 바르게 점검하라. 내가 멀찍이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갔다.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가 내 삶을 돌아볼 때 어? 내가 기도가 약해졌다. 말씀이 약해졌다. 예배가 약해졌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약해졌다. 어? 좀 멀어졌다. 왓츠하우! 조심해야 됐대요. 조심해야 됐대요. 멀어졌어요. 그리고 어떻게 갔어요? 세상 사람들이 불째는 가운데 가서 떠가 앉았어요. 불째는 가운데 가서 떠가 앉았다니까. 너도 예수님 제자자냐? 어? 아돈노. 나도 몰라. 너도 제자자냐? 난 모른다니까. 아, 너 저저잖아. 난 모른다. 세 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어. 아, 이런 난침한 일이 어디 있어? 멀찍이 따라갔다? 모른다고 부인했다? 그 다음에 뭡니까? 꽃교우 하니까. 그때야 생각이 나서 뭐야? 예수님의 경고를 잊어버렸어. 이게 문제라고. 거리가 멀어졌다. 마음이 멀어졌다. 멀찍이 따라갔다. 이게 문제야. 세상 사람들과 섞여 앉아서 세상 사람들 속에서 예수를 비웃고 초롱하는 그 사람들 속에 있었다. 그리고 너 조심해야 하고 경고하는 그 경고를 잊어버렸다. 그러니까 세 번이나 모른다고 경고해. 꽃교우 하니까 그때야 생각이 나면 깨어나야 합니다. 여러분들. 조심해야 합니다. 내가 신앙생활 지금 바르게 하고 있는가? 이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멀어지고 신앙이 멀어지고 예수님과 멀어지고 말씀이 무너지고 은혜가 멀어졌다. 다시 일었어요. 조심해야 합니다. 나를 쳐서 법정시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고하면서 영적으로 깨어있어. 이 코로나 혼란 속에서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된다. 모세가 바위에서 하나님을 만났다. 나도 만나요. 나도 만났다. 나도 만난다. 어떻게? 바위에서. 바위가 뭐냐? 예수, 그 시도가 바위다. 이 반수부에 내 교회를 세우래요. 반수부에. 오늘 베드로전서 2장 6절 본문에 말씀해 보니까 보라 내가 택한 법에 롭고 요긴한 모퉁이돌을 세우래요. 모퉁이돌 모퉁이돌 죽어요. 뒤에 모퉁이돌에도 공펴치세요. 두려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예수, 그 시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법의 진환 예수님은 우리에게는 법의야. 우리에게는 법의지만은 믿지 않은 자는에게는 버림받아. 이게 문제라고요. 그래서 그 돌이 건축자들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이. 지금 예수님 안 받아들이잖아요. 버렸어요. 죽였어요. 쫓아냈어요. 그러니까 그 버린 돌이 우리를 구원한 거예요.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우리의 모통이돌이 되다. 머리돌이 됐다. 그리고 부딪히는 돌과 반석이 되었다. 그래서 반석되신 예수의 것이다. 모통이돌이 되신 예수의 것이다. 예수는 누구냐? 모통이돌이다. 예수님은 누구냐? 머리돌이다. 이 건물의 머리돌, 중심치란 말이죠. 반석이다 말이죠. 중심이 되고 기준이 되고 표준이 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세상, 삶을 이렇게 바라보면 가정이 다 깨져있어요. 가정이 다 깨졌어요. 교회가 다 깨졌어요. 나라와 민족이 세상이 다 깨졌어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깨졌어요. 왜 깨졌어요? 기준이 무너지니까 모통이돌이 무너지니까 표준이 무너지니까 혼란이 온 거예요. 겉으로는 발생해요. 우리가 지금 아까 차 타고 3시도 오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100년 전에 2022년인데 1922년 100년 전에 세상하고 지금 세상하고 비교해봐요. 와 완전히 다른 세상이 됐잖아요. 자 6.25를 보십시오. 6.25가 1950년대인데 지금은 2022년이야. 70년 지났잖아요. 완전히 잿더미로 왔던 나라가 지금 얼마나 발전하고 부응했어요. 세상으로 이렇게 보세요. 얼마나 과학이 발달하고 카톡에 전부 여러분 손에 다 있고 그 속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잖아요. 그리고 왔다 갔다 하고 일을 얼마나 발전해요. 얼마나 과학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했습니까? 그러나 내용적으로는 가정이 깨지고 인격이 깨지고 교회가 깨지고 학교가 깨지고 민족이 깨지고 나라, 세상이 깨져버렸어요. 지금 헛된 말하는 겁니까? 사실이잖아요. 다 깨져버렸어요. 그만큼 외형적으로는 발달했는데 내용적으로 보면 삶에는 다 깨져버렸어요. 파괴역. 흔들리고 혼란에 빠지고 무너뜨리고 파멸되고 멀쩡한 교회 같은데 가만히 들어보면 그 속에 다른 종교 믿어도 구원 받아 이런 말이 들어가 있어요. 목사의 설교 속에 다른 종교 믿어도 구원받아 다른 종교 그 나름대로 거기에도 다 구원의 요소가 있어. 그래서 산 꼭대기에 올라가면 똑같아. 아, 이거나 저거나 다 같으니까 같이 한 앞에서 같이 믿어. 있다고 소리들어. 누가? 목사가 자유주의 헌암주의 다원주의 그 다 죽이는 거에요. 영혼들을 다 죽이는 거에요. 반석 위에 서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 반석이 누구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이다. 다른 길로는 구원의 길이 없어요. 그렇습니다. 온 세계가 모토기들이 무너져버렸어요. 머리돌이 빠져버렸어요. 반석이 다 깨져버렸어요. 중심이 없고 기준이 없고 표준이 없어. 온 세계의 모습이 뭐냐? 노아홍수 직전의 모습이 지금이세요. 그렇지 않아요? 노아홍수 직전의 모습이 지금이면 어떤데요? 소동고무라 애쓰야 돼요. 지금이 이 동성년회가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동성년회가 이제는 미국의 법으로도 이게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그런데 목사들도 거기에 통해 이런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이게 기준이 다 무너져서 모퉁이들이 무너져서 반석이 무너졌어 반석이 무너졌어 소동고무라가 됐어요. 기준이 무너지니까 이걸 바로 잡아야 합니다. 바로 잡아야 해요. 제가 늘 좋아하는 예와 아시죠? 풍랑이 일어나요. 풍랑 속에 껌껌한 밤에 풍랑이 있는데 큰 군함이 하고 지나가요. 바다를 해치고 지나가요. 풍랑이 막 일어요. 껌껌한 밤이에요. 지금 세상의 모습이 그렇다 그 말이에요. 군함이 지나가요. 그런데 앞에 화난 빛이 확 비쳐요.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여기는 군함입니다. 그 빛 비키십시오. 그 빛 비키십시오. 껌적도 안 해요. 사령관님 껌적도 안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사령관이 집중 나가서 내가 사령관이다. 그 앞에 비치는 빛은 물러가라. 내가 사령관이다. 여긴 군함이다. 물러가라. 그랬더니 그쪽에서 뭐냐? 여기는 등대입니다. 여러분들 무슨 뜻인지 아세요? 등대입니다. 당신이 물러가시오. 이 기준이 바르게 서야 돼요. 기준이 밤중에 파도가 울고 팍 쳐다 가는데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여기는 등대입니다. 예수 그시도가 등대다. 예수 그시도를 중심으로 다시 모아줘야 된다. 어떤 청년이 군대에 들어갔어요. 군대에 들어가기 전에 마음이 찹찹했어요. 그래서 존경하는 목사님을 찾아가서 제가 군대에 들어가기 됐어요. 어떻게 합니까? 목사님이 그에게 기도해 주면서 어디에 가든지 가서 보금의 깃발을 권져라. 보금의 깃발을 권지시오. 그러더래요. 이게 무슨 말씀인가? 헷갈렸대요. 군대에 들어갔어요. 다 자는 시간에 기도하고 다 자는 시간에 성경 읽고 단 짧은 시간이라도 좀 단보다 10분이라도 늦게 늦게 자는 그런 한이 있더라도 기도하고 말씀하고 그랬더니 옆에서 미안합니다. 야 이놈아 여기가 교회인 줄 알아? 집어치어! 하고 막 구두짝이 올라가고 베개가 올라가고 단녀가 올라가고 막 날아갔더니 집어치라고 기도하는데 그 다음 날 아침 그 기도를 깨끗이 닿고 옷을 다 베개를 다 해서 깨끗해서 갔다 왔어요. 이게 뭐예요? 보금의 깃발을 보금의 깃발. 얼마 세월이 흘렀어요. 그 다음부터 사람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내가 이런 고민이 있어. 내가 우리 집안에 이런 문제가 있어. 내가 관계 속에서 이런 내가 질병이 있어. 내가 부부관계가 이루어져. 와서 상담하고 기도받고 기도해 줘. 기도해 줘. 이게 보금의 깃발을 권졌더니 처음엔 그렇게 막 후드장이 날라오고 집어치라고 야단하고 하더니 사람들이 몰려드는 거예요. 왜요? 기절이 사이기도 예수님이 모통이 예수님이 중심 기둥이요. 예수님께로 몰려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우리 인간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죽으면 끝이 아닙니다. 그 다음 세계가 있는 겁니다. 아시죠? 한 번 죽는 곳은 저 한 곳이오. 그 후에는 이게 한 번 죽으면 끝이다. 그랬으면 깨끗깨끗하게 죽으면 그만이에요. 그런데 그 후에는 이 달라인 거예요. 장차 오는 세상에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 세계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문제가 돼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무엇을 심판해요? 머리돌 대신 기준이 되시는 예수님이 심판자예요. 뭐 심판해요? 너 예수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 그게 심판 기준이에요. 그거 아셔야 돼요. 예수 믿었느냐 오케이 천국이다. 안 믿었느냐 너 왜 안 믿었느냐 지옥이다. 갈라지는 거예요. 누가 심판자예요? 예수님 자신이 심판자예요. 그거 아셔야 돼요. 그거 믿으셔야 돼요. 그거 준비하셔야 돼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오.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니 뭐를 가지고 심판하냐 모통이 될 대신 예수의 기준이 되고 중심이 되시는 예수의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의 심판자예요. 심판의 기준은 예수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 그게 기준이에요. 그거 우리가 알고 준대전자로 살지 않으면 안 되는 반석되신 예수의 구원의 돌 심판의 돌이 우리 앞에 있다. 굳게 믿고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서서 이 몸의 소망을 위한가 우리 주 예수 불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을이 아주 없도다. 구걸한 반석 반석 반석이 있으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 높이 설레 때 우리 주 우리 주 구신 은혜에 소망에 다 쓰 주리라 굳건한 반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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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이 계신 우리가 사는 삶의 현장에는 풍랑이 있습니다. 문제 하나도 나는 삶에 문제 하나도 없어 그런 사람 손 들어봐요. 하나도 없죠. 만 명이 모였어도 십만 명이 모였어도 내 삶에는 문제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 하나도 없어. 다 문제를 안고 실험하고 있어요. 다 나름대로 고통을 가지고 실험하고 있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 번 한 분도 안고 난 뭐 아니다 그런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반석 되신 예수 그리아가 든든히 서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아려오고 응답받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사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런 삶의 축복 그런 삶의 감격이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시길 추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보니까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며 이는 저희를 따른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시도라 반석은 곧 그리시도라 그 그리시도 반석 되시는 그리시도를 통해서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쫙 깔르셨어요. 그리고 광야로 나왔어요.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방문하는 거예요. 그 40년 동안 뭘 먹었어요? 하나님의 만나와 메추라기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윈도우 40년 동안 옷이 헤어지지 않고 신발이 닳지도 않았어요. 항상 문제는 뭐냐? 목이 많은 거예요. 사막이니까 물이 없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셨어. 그게 오늘 본문의 고린도전소 10장 4절의 모습.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 그래서 그 40년을 그 반석에서 나는 물로 살았어요. 기적이죠. 오늘 우리는 뭡니까? 반석의 물이라는 건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그 비가 맘속에 큰 증거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호라 가사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신령한 음료. 이것이 우리 삶의 내용이 되어도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다.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다. 신비한 얘기죠. 삶의 현장에는 고난이 있고 조주가 있고 아픔이 있고 아픔이 있고 눈물이 있고 대답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안 했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에 생수 신령한 음료 그거 외에는 다른 아픔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세상에는 풍랑이 있고 아픔이 있고 문제가 계속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예수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하고 은혜로 충만하고 권능으로 충만하면 아따한 풍랑에서도 내 평생에 가는 길 어려움이 있고 편안이 있어도 고난이 있어도 내 영혼 평안에 내 영혼 평안에 이 찬송을 부를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 찬송. 조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종례 싸워서 이기 종례 싸워서 이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신령한 음료를 마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매일매일 만나요. 교제 등 예수 믿는 게 머리로 믿는 거 아니에요. 미루 가슴으로 믿어요. 감사가 있고 감격이 있고 눈에 눈물이 있어요. 눈에 눈물이 있어요. 감사가 있고 감명이 있고 눈에 눈물이 있고 근심하고 걱정하다가 벌떡 일어나서 주 예수가 대장이 되시니 종례 싸워서 난 이기라. 이게 생수를 마시고 그렇게 믿음으로 나가면 이상하게 현상이 벌어져요. 구원이 이루어지고 변화가 이루어지고 치료가 이루어지고 회복이 이루어지고 평안이 이루어지고 축복이 이루어지고 영생이 이루어지고 얼마나 좋으세요. 얼마나 좋으세요. 제가 대학생 시절에 껑껑한 교회에 갔어요. 혼자 기도하려고 엎드렸어요. 그런데 엎드렸고 기도소리가 들려오고 누가 와서 기도하네. 기도하네. 보니까 그분이에요. 참 어려웠어요. 어려웠어요. 한국의 보나미 보나미 볼펜이 있죠. 그거 창설이죠. 그때 그렇게 어려웠어요. 그냥 눈물이 흘러서 몇 시간 후에 가봤더니 천사의 얼굴을 하고 있어요. 너무너무 멋있게 들려주셨어요. 아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매일매일 만나면 기사와 이적이 나타나 바다가 갈라지고 산이 움직이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역사하시는 걸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매일매일 말씀과 기도 안에서 신령한 생수를 마셔. 그 생수는 어디서 나오는가 반석되신 예수구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 이게 나에게 이 삶이 나의 삶이 이 삶이 여러분 모두의 삶이 되시기로 주의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가슴으로 믿어주는 게 눈물이 나오고 그리고 무릎으로 믿어야 돼요. 무릎으로 기도해요. 기도해요. 무릎이 있어요. 그리고 삶이 변화되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교제하고 그리고 예수님과 친밀해지고 만남 교제 친밀함 경험적으로 단계적으로 계속적으로 영적으로 올라가고 올라가고 올라가서 어떻게 돼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내 안에 성령 안에서 하나 되면서 삶이 이루어져요. 여러분 이러한 역사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루어지기를 추천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영적 삶이에요. 이것이 영적 삶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교제하고 제 만화님이 저기 계시지만 제가 한눈에 반해갖고 만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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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더니 우리 결혼하자 그래 결혼했잖아요. 그런 얘기 왜 안 하냐고 또 저거 찡그리고 있네.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만나다 보면 가슴에 불이 붙어요. 불이 붙어요. 그래서 나라에 나댄 곳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는 그 감격이 나오는 거예요. 불이 붙어야 돼요. 우리 마음에 여러분들의 마음에 불이 붙어야 돼. 성령에 불이 붙고 기도에 불이 붙고 말씀에 불이 붙고 능력에 불이 붙어야 돼. 저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들도 그 이슬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불이 붙어야 돼요. 한 번은 제가 오래전의 얘기입니다. 우리 어머니가 저한테 전화가 아버님 왜 목적이 급해요. 왜 그래요 집에 불 났어. 와 깜짝 놀라가지고 티라리 달려갔지요. 그랬더니 아무치도 않아요. 뭐가 불이 났다고 그래 아무치도 이리로 가봐 지하실에 지하실에 보일러가 있잖아요. 보일러 그런데 우리 어머니 그 보일러를 몰랐어. 우연히 청소하다가 보니까 거기서 꽝 하고 불이 불이 막 붙어오르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도망가고 그리고 아들한테 집에 불 났어. 아이쿠 아무치도 그 불은 붙어야 되는 거야. 못쓰고 계시지요. 우리 속에 성령에 불이 붙어야 돼. 불이 붙어야 살아요. 집집마다 보일러가 있듯이 우리 여러분 모두 속에 성령에 불이 붙고 기도에 불이 붙고 말숨에 불이 붙어야 돼. 이 강팍한 세상 파괴되어 이 세상에 불이 붙어야 돼. 다른 방법은 이길 방법이 없어요. 성령에 불이 붙어서 어제 그저께 오늘 아침에도 왔습니다만 제가 집에 죄송할 수 묻었어요. 그랬더니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뭔 벌레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딱딱 다 잘라먹었어요. 다 잘라먹었어요. 그 꽃 피들 거 다 잘라버리고 이게 무슨 동물인지 벌레인지 난 알 수 없는데 다 잘라버렸어요. 오늘 이 땅은 안타깝지 않습니까? 벌레가 마귀 사탄이 보금의 꽃을 다 잘라버렸어요. 밑동만 남았어요. 오늘 이 시대입니다. 다시 살려야 돼요. 보금의 불을 다시 붙여야 돼요. 다시 살려야 돼요. 지금이 뭡니까? 지금이 다시 일어나야 할 때예요. 다시 살아나야 돼요. 다시 꽃을 피워야 할 때예요. 보금의 꽃을 피워야 돼요. 우리 교회가 신앙이 오직 예수의 신앙으로 가야 되는데 변질돼서 오염돼서 탈선돼서 탈색해서 다른 종교 믿어도 구원받는다. 목사가 거침없이 이런 소리를 해요. 다 종교 돌아보자. 왜 기독교만 믿어야 되느냐? 왜 기독교만 믿어야 되느냐? 다른 종교도 구원받아 인정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렇지 않으면 싸움 나는 거야. 싸움 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구원받는 게 문제예요. 다른 종교에는 십자가가 없어요. 다른 종교에는 부활이 없어. 다른 종교에는 크리스마스가 없어. 어떻게 기독교하고 똑같아요. 우리가 분명히 알고 보금이 변질되고 탈선되고 탈색되고 무력해지고 다시 이것을 회복해야 돼요. 다시. 저는 오늘의 역사를 보면서 말씀을 정리합니다. 근래 근래에 와서 가장 유명한 외교관이 누구냐? 귀신자예요. 릭슨 대통령이 헨리 키신자가 가장 유명한 외교관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중국을 개방 했어요. 중국을 개방 해서 최고의 외교관이다. 그런데 지금 세월이 흘러가니까 그 중국이 미국 때문에 번성해가지고 지금 미국하고 맞짝듯이 싸우죠. 맞짝듯이 싸우잖아요. 키신자가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나는 못했다고 봅니다. 유럽에서 가장 이름을 알린 수상이 누구냐? 메르겔 독일 수상 그 여자가 최고의 정치가 그런데 지금 보면 어떻게 정치를 했는지 러시아에 꼼짝을 못해. 왜? 러시아에 게스를 다 받아들여가지고 독일 전체가 러시아가 게스를 안 주면 꼼짝을 못하게 만들어놨어. 이게 바른 정치입니까? 잘못된 것이요. 그렇죠. 그리고 군사력을 안결한다고 해서 히틀러 때 최고의 강력한 군사력을 가졌던 독일이 군사력은 제일 꼴찌야 지금. 왜 이렇게 됐어요? 메르겔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남을 비난하고 비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걸 앞을 보면서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이냐 그걸 볼 줄 알아야 된다. 이게 역사의 흐름이 어떻게 흐러갈 것이냐 우크라아의 전쟁 이게 무슨 뜻이냐 좀 과격하다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지금 종말의 무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거 아셔야 돼요. 종말의 무대로 암흑했던 전쟁의 흐름으로 지금 가고 있다는 얘기를 제가 하는 겁니다. 우리 목사님이 종말이 되었대 이단이야 마음대로 해 그러려면 난 여러분들에게 바른 걸 가르쳐야 되니까 책임이 있어. 우크라아의 전쟁을 통해서 지금 시리아에 가있던 러시아 군사들이 우크라아이라로 다 빼졌어. 그쪽으로 전쟁을 보내고 시리아에 누가 들어갔냐 이란 군대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뭐야 러시아 중국 이란 시리아 터키 이렇게 돼서 한 줄로 쭉 썼어요. 그게 뭐예요? 마지막엔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대로요. 성경대로 써 있어요. 그게 뭐예요? 암흑했던 전쟁 마곡 전쟁 그 끝이 뭐예요? 러시아예요. 이런 거를 우리가 역사를 이렇게 해석하면서 제가 아까 왜 키신저 얘기를 했냐 왜 메르겐 얘기를 했냐 우크라아 전쟁 얘기를 하냐 역사의 흐름을 보여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이스라엘이 메마른 땅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가난한 땅으로 갈 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라. 그런데 사막인데 무슨 적과 꿀이 흘러요? 이상하다. 무슨 적과 꿀이 흘러요? 이스라엘이 지금 욕을 내와서 최신 정보에 의하면 시발료 석유와 게스가 세계에서 제일 많이 나는 두 번째 나라예요. 첫째가 사우디아럽이요. 두 번째가 이스라엘이요. 이스라엘이 독립할 때만 해도 기름이 한 방울도 안 남았어요. 지금은 두 번째 나온다고 그러니까 땅에 바다에 사해사막에 기름이 무책이 놓아요. 이걸 찾아낸 거예요. 젖과 꿀이 흐릅니다. 이것이 뭡니까? 유럽을 향해서 러시아가 깨서 안 주냐 석유 안 주냐 우리가 죽게 누가? 이스라엘을 세상이 이렇게 바뀔 줄 누가 알았습니까? 이건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지금 러시아 중국 이란 터키 시리아 쭉 해서 이스라엘 공격 이쪽은 미국 이스라엘 유럽 하나가 됐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마지막 때가 됐다 마지막 전쟁의 때가 됐다 이 성경의 흐름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은 게 없습니다. 다 그대로 이루죠. 오늘 우리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서 우리 한국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향한 특별한 뜻이 계시다. 우리가 깨어나서 이스라엘을 보고만 시키고 세상을 보고만 시키는 사명이 있다. 그것을 알고 내가 모세가 만난 하나님 나도 만나고 말씀과 기도 안에서 성령의 충만한 말씀의 충만함을 받아서 매일매일 더 기이 비주니가 상려 같이 우리가 찬양하면서 만세 반성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우리가 찬양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늘 새롭게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